반가워요, 오징어농. 님들? 안녕. 거울은 보고 오신 거죠? 안심하세요. 이상 없어요. 이상 없네요. 화장 좀 고칠게요. 목표 지점에 도착했어요. 체크포인트 도착. 100점 만점에 100점 드릴게요. 저보다 더 훌륭한 요원이 되실 거예요. 폭탄 광도 별거 아니네요. 유리가 폭탄을 설치했어요. 저보다 유리가 이쁘다는 건가요? 제가 어디서 부족하다는 건가요? 타겟 확보 완료. 주요 동선 확보 완료. 어머 부탁드려요. 잠시 보호 부탁드려요. 쉐이댄스? 저와 함께 하실 거죠? 백발 백쩡. 표적 사격을 시작할게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그것 다시 추적해드리죠. 목표 제거. 목표 제거. 얼굴에 섞지 마세요. 드디어 찾았네요. 폭탄에 미친 유리를 찾았어요.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리카이! 역경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거예요. 갑자기 재미있어지네요. 들키기 전에 빠지죠. 후퇴하세요. 보급이 필요해요. 화력 증원 요청합니다. 수류탄 투척. 받으세요. 목표 확인 투척. 제가 앞장 설게요. 잘 따라오세요. 임무를 시작할게요. 유리, 오늘은 꼭 잡고 말겠어요. 새로운 임무가 시작됐군요. 이것을 빠져나가요. 탈출하세요. 침투 개시. 추적을 시작해보죠. 지원 요청드려요. 도움이 필요해요. 하아, 오늘 화장이 잘 안 먹더라니. 매번 성공할 순 없죠. 스치듯 안녕. 저승에서 반하지 마세요. 이 임무는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순 없어요. 이곳을 지켜주세요. 위치를 사수하세요. 다음 임무를 준비하세요. 화장 좀 고칠게요. 보고하세요. 임무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놓칠 줄 알았나요? 제 눈을 벗어날 순 없죠. 수신 양호. 알겠어요. 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 추적을 피할 순 없어요. 역경 속에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죠. 강한 정신력으로 추적을 시작할게요. 십시일반. 크로노스와 상대하려면 뭉쳐야 해요. 목표에게 공포를 심어주죠. 진정한 요원은 만능이죠. 선도에 서주세요. 시선을 끌어주세요. 주요 길목을 차단하세요. 위치를 잡으세요. 미션 클리어. 시윤 임무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